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시계는 해밀턴 슬립라인 스몰 세컨 모델이구요 코치 모델입니다 모델명은 h384 11783 모델입니다 그레이 컬러의 블랙 가죽 밴드 타입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업이 이 그레이판에 브레이슬립 모델이 있구요 그리고 블랙에 로즈골드 케이스에 가죽모델이 있고 또 이제 흰판에 로즈골드 케이스에 가죽모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라인업이 여러가지로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레이판 인데 제가 앞전 영상들에서 이제 녹색시계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되게 많이 2020년도에도 출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시에 그레이판도 같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녹색보다 확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이 그레이판 자체가 검은색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얌전하고 좀 절제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좀 세련된 느낌은 나지만 눈에 확 들어올 정도의 그런 강렬한 인상이 들어오는 그런 시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 분들 보다는 30대 중후반부터 40대 분들에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드레스 워치구요 일단 쿼츠 모델의 스몰 세컨 모델이기 때문에 그 아주 잡다한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냥 아라비아 숫자에 초침만 딱 넣어준 날짜 창도 없는 그런 심플한 모델입니다 일단 케이스 직경 자체가 40mm 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미리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얇습니다 거의 한 7mm 정도 제가 재봤을 때 한 7m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해밀턴은 쿼츠 모델들도 대부분 크로노 들어간 모델이 두껍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얇게 슬림 라인으로 만들어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 가장 좀 시티즌 세이코 보다 해밀턴을 높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죽밴드 인데요 시티즌 세이코의 가죽밴드는 아무래도 이 동일 가격대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패턴감이나 실제감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우가죽이랑 옆에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바로 알아보기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이제 마감이나 패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가죽이지만 그렇다고 또 이제 아워가죽에 거의 견줄만한 그런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흡사한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죽 모델도 상당히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용두 조작도 굉장히 간편하겠죠 왜냐면 이제 날짜장이 없기 때문에 뭐 주의할 것도 없고요 용두를 한 칸 빼면 일단은 6시 방향 스몰 세컨즈 초침이 멈춘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돌리기만 하면 요렇게만 해서 이제 시계를 착용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시계를 좀 가까이 써도 보여드릴게요 그 빛이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이얼 색상 또한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명을 좀 껐을 때 껐을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조명을 키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손목에 얹었을 때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40mm이기 때문에 일단 러그투러그가 제 손목이 17.5인데 그 러그투러그가 제 손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드레스워치 같은 경우는 그 러그투러그가 손목 밖으로 넘어가면 좀 드레스워치 치고는 좀 안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구입하실 때 특히 드레스워치를 구입하실 때는 러그투러그가 손목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측면을 봤을 때도 상당히 세련미가 있는 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공 같은 경우도 해밀턴은 굉장히 기본을 잘 갖춰주는 그런 모델이죠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쪽을 지금 한번 꺾어 준 거 같거든요 이쪽을 한번 꺾어 줬어요 기존에 이제 해밀턴 케이스를 보면은 그냥 거의 곡선형으로 왓반하게 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꺾어 준 걸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줄에 러그 두께나 착용을 했을 때 그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편의성 때문에 해 준 것 같고요 지금 줄이 그렇게 겉보기에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데 옆으로 봤을 때는 패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접 눌러 봤을 때는 가죽줄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뒷판을 봤을 때는 솔리드백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넘버로 시작하는 부품은 호환해서 이제 공룡을 쓸 수 있다 그런 뜻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줄 같은 경우도 그냥 가죽을 두 개 붙인 게 아니라 이쪽 가죽을 좀 꺾어 주는 턴에이지 방식을 쓴 것 같고요 버클은 그냥 일반적인 탱버클 써 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무브 같은 경우는 에탄무브고요 2895-2 코치 모델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바디는 이제 스타일리스 스틸인데 글라스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니까 긁힘이나 이런 거에도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방수는 오기압이라 뭐 크게 생활방수는 되지만 어차피 가죽 시계를 가지고 물에 들어갈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해밀턴 슬립라인 하나 리뷰를 해 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